이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유혹이 해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유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발행되는 썬데이 저널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한 기사를 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미국 현지의 썬데이 저널이라는 게 일단 믿을만한 곳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무척 믿을만한 곳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보도 보셨나요? 이거는 위험한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해요? 한번 갔다 왔으면 또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방송 중인데 제가 연애는 열심히 다닐게 일주일 한 번씩 또 방송 중인데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시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당일날 롯데호텔 36층에서 대통령이 시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쓴 미국 썬데이 저널 책에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데이빗 윤희이라고 하는 친구였나요? 아니죠 이름을 밝혀야 됩니까? 거기 나왔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안치용 선생하고 같이 일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안치용 선생한테 안치용이란 분 아시죠? 안치용 분 그분이 YTN 기자 출신이에요 허튼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동안 정의롭고 진실된 기사들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이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은 롯데 고위 관계자 당시에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롯데 고위 관계자가 한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제보가 허위일 수가 없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기사하고 신동빈 회장이 무사히 감옥 안 가고 무사한 게 좀 무화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사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제가 롯데라고 하면 그날의 CCTV를 롯데가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기사에 좀 나오지 않던가요? 아 나왔습니까? 아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그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이런 법적 조치 일보직전까지 가서 롯데가 이게 빠진 것하고 이게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 라는 식으로 우혹을 제기하죠 그런데 그날 김영재 원장의 행적이 오전에 장모 시술을 하고 골프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골프장이죠? 청라골프장 네 저는 골프장 잘 모르겠습니다 청라골프장인데 그 골프장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분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필이면 롯데 출신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이 롯데 36층에 이 기사하고 그날 사실은 청라골프장 그 알레베이가 깨지면은 김영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 시술은 거의 무너졌는데 골프장 이 부분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확인을 해주니까 우리가 골프장 알레바이 돼가지고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골프장 알레바이를 확인해준 그분이 롯데 건설에 고위 간부 출신했다는 게 저는 이게 뭔가 새겹치가 않아요 어쨌거나 롯데호텔 36층에 국조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거기가 VVIP 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지 거기에 CCTV가 있는지 있다 그러면 그걸 보관을 얼만큼 보관을 하고 있는지 보통 30일 보관 기간인데 기술력을 동원하면 복구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저는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에 국조 청문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기 싫다 그러면은 제가 대표해서라도 롯데호텔 저 롯데호텔 36층에 그 문제의 장소를 현장 조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약해서 못 가겠어요 이게 여기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교에서 보시는 분들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 걸 전문용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관종 관종 1호 관종 2호 아니 근데 뭐냐면 국정조사는 지금 대충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요 1월 15일까지고요 한 달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박당이 나가서 국정조사 위원들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무척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냐면 지금 오늘 36층 이 얘기는 제외 언론이 쓴 거기 때문에 의혹 차원입니다 그 의혹 차원에서 지금 안민석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청라 골프장의 임원도 롯데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헌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날 뭘 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직접 국조에서 가는 것보다도 특검에서 강제성을 갖고 있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라 라고 당에서 특검에다가 고발 형식이 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 되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잘 모르세요? 동의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무척 많은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8일 대정부 지리에서 이미 최순실 정윤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세월호 참산하면서 이 모든 얘기가 덮였습니다 만약 그때 2014년 4월 8일날 그때 국정농단의 실체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2000 우리 정윤의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때 만약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 국회의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를 좀 조기에만 잡을 수 있었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탄핵이 조금 더 일찍 될 수 있었던 14년에 공주 승마 특혜 의혹 또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이후로 정유라의 이대 입시 부정 그 다음에 학사 부정 베트남 외교 행랑 그리고 장시호를 세상에 꺼내놓고 또 간호장교 조대일을 세상에 알리고 또 지금 현재 막 진행되는 독일의 최순실 돈세탁 의혹을 제기를 제가 한 열 꼭지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기자들이 열심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퍼즐을 다 맞춰줬고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반의 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한 10분을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드러난 진실 말고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특검으로 폐지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저나 주진우 기자나 그동안 열심히 했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특검에 지금 다 넘겨주고 있는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코랑 귀랑 다 빨개져가면서까지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그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특히 청년들을 민주주의 교육 실천의 장으로 끌어내주시는 우리 대통령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께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9차 촛불 집회인데 이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그리를 나오게 해드려서 또 우리 정치인들이 좀 잘했더라면 특히 우리 야당도 책임을 느끼면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7시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박근혜 구속이 될 때까지 우리는 촛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 진실이 밝혀지는 그때 박근혜가 구속되는 그때 이 광장에서 승리의 촛불을 함께 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즐거운 승판되십시오 이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유혹이 해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유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발행되는 썬데이저널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니라 롯데호텔 36층에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한 기사를 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미국 현지의 썬데이저널이라는 게 일단 믿을만한 곳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는 무척 믿을만한 곳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보도 보셨나요? 이거는 위험한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그건 우리가 해요? 한 번 갔다 왔으면 또 한 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면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방송 중인데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시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당일 날 롯데호텔 36층에서 대통령이 시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쓴 미국 썬데이저널 책에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데이빗 윤희이라고 하는 친구였나요? 아니죠 이름을 밝혀야 됩니까? 거기 나왔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당서를 현장 조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님 지금 이제 저희 박수가 약해서 못 가겠어요 이게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교에서 보시는 분들을 여기서 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관종 관종 1호 관종 2호 아니 근데 뭐냐면 국정조사는 지금 대충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고요 한 달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박당이 나가서 국정조사 위원들의 구성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무척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냐면 지금 오늘 36층 이 얘기는 제외 언론이 쓴 거기 때문에 의혹 차원입니다 그 의혹 차원에서 지금 안민석 의원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청라 골프장의 임원도 롯데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그리고 이제 헌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날 뭘 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직접 국조에서 가는 것보다도 특검에서 강제성을 갖고 있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라라고 당에서 특검에다가 고발을 형식이 되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 되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잘 모르세요? 동의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무척 많은 공을 세웠고요 안치용 선생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같이 일하는 분인데요 안치용 선생한테 안치용이란 분 아시죠? 안치용 분 그분이 YTN 기자 출신이에요 허튼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동안 정의롭고 진실된 기사들 많이 썼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이 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내용은 롯데 고위 관계자 당시에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롯데 고위 관계자가 한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제보가 허위일 수가 없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기사하고 신동빈 회장이 무사히 감옥 안 가고 무사한 게 좀 무화하지 않아요? 제가 롯데라고 하면은 그날의 CCTV를 롯데가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기사에 좀 나오지 않던가요? 나왔습니까?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그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이런 법적 조치 일보직장까지 가서 롯데가 이게 빠진 거하고 이게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 라는 식으로 우혹을 제기하죠 그날 김영재 원장의 행적이 오전에 장모 시술을 하고 골프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골프장이죠? 청라 골프장 청라 골프장인데 그 골프장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분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하필이면은 롯데 출신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아시죠? 이 롯데 36층에 이 기사하고 그날 사실은 청라 골프장 그 알레바이가 깨지면은 김영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 시술은 거의 무너졌는데 골프장 이 부분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확인을 해주니까 우리가 골프장 알레바이 돼가지고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골프장 알레바를 확인해준 그분이 롯데 건설에 고위 간부 출신했다는 게 저는 이게 뭔가 새겹치가 않아요 어쨌거나 롯데호텔 36층에 국조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거기가 VVIP 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지 거기에 CCTV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걸 보관을, 얼만큼 보관을 하고 있는지 보통 30일 보관 기간인데 기술력을 동원하면 복구할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러 저는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에 국조 청문,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기 싫다고 하면은 제가 대표해서라도 롯데호텔, 저 롯데호텔 36층에 그 문제 2014년 4월 8일 대정부 지뢰에서 이미 최순실, 정윤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세월호 참사하면서 이 모든 얘기가 덮였습니다 만약 그때 2014년 4월 8일 날 그때 국정농단의 실체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윤의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때 만약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국민들 국회의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를 좀 조기에만 잡을 수 있었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탄핵이 조금 더 일찍 될 수 있었던 14년에 공주 승마 특혜 의혹 또 최순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이유로 정유라의 이대 입시 부정 그 다음에 학사 부정 베트남 외교 행랑 그리고 장시호를 세상에 꺼내놓고 또 간호장교 조대일을 세상에 알리고 또 지금 현재 막 진행되는 독일의 최순실 돈세탁 의혹을 제기를 제가 한 열 꼭지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기자들이 열심히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퍼즐을 잘 맞춰줬고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반의 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한 10분을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드러난 지식은